주니어 3등 그리고 저희 점수 발표할 때 오늘은 오픈리그 예선 하시는 분이랑 주니어 선수 분이랑 같이 채점을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순위 보실 때 주니어하고 오픈 순위가 섞여 있거든요 근데 챌린지 부분에서 하신 분이 리그 부문 예선을 이기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궁금하신 분들은 종합순위 이따가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되세요 그러면 챌린지 부문 3위 발표하겠습니다 챌린지 부문 3위 조정서 조정서 챌린지 부문 3위가 상패가 있는데 상패가 아직 안 와서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챌린지 부문 2등입니다 자 2등은 최현호 축하드립니다 챌린지 부문 2등 상패하고 2만원 상품권입니다 아 배 아파 안돼 자 마지막 챌린지 부문 1등 자 상패권 1등 얼마인가요? 3만원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3만원 상품권입니다 챌린지 1등 양은혁 축하드립니다 졸업해야지 네 오늘은 사진이 없나요? 졸업이다 네 오늘 사진 네 제꺼로 찍으신 분 양은혁이 3번 우승했기 때문에 이제 졸업이죠 네 찍어서 남겨주세요 그쵸 졸업이죠 이제 네 챌린지 3번 우승하신 분은 이제 오픈 리그만 참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정서 형이 제일 좋겠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1만원 가자 ≘ 6 7